모델링 질문의 답변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조형물 모델링의 외부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 형태를 보게 되면 원형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붙어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형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메시가 있는데 그 메시를 사용해도 되는지 몰라서 다른 복잡한 메시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명하는 과정을 잘 참고해서 만들고 싶은 메시를 가지고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메시를 가볍게 만드는 그런 툴이 필요한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메시스 툴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굉장히 심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메시에서 OBJ 파일 또는 PLY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클릭해서 OBJ 파일을 가져옵니다. 로딩이 끝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패닝을 할 수 있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메시 형태를 보면 리메시 형태가 쿼드 형태도 있고 트라이앵글도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잡한 메시 형태를 삼각면으로 분할을 해주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삼각면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33K 정도의 굉장히 디테일한 모델인데 뭐 EK나 굉장히 메시가 넓어지게 분할할 겁니다. 메시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솔브를 하게 되면 메시가 어떻게 분할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솔브를 하게 되면 실제로 분할되는 메시의 삼각면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분할이 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냐면 삼각면이 있잖아요. 삼각면의 중앙을 이렇게 연결하는 3개의 엣지가 생기면서 가운데 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삼각면 가운데를 연결하는 이 정도가 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분할되는 값을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작아졌죠. 이 가운데가 연결되는 원이 생기는 겁니다. 엑스포트 메시에서 메시를 엑스포트하면 이렇게 러퍼한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 형태가 맞다면 세이브하시면 됩니다. 전 테스트라고 저장할게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가 뜨는 이유는 테스트라고 적으면 아래 파일 형식이 나오지만 그래도 오류가 뜹니다. obj 파일이라고 확장자까지 꼭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맥스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맥스에서는 파일, 임폴트, 임폴트합니다. 테스트 오비젯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파일마다 스캔 받았을 때의 파일이기 때문에 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90도 회전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됐네요. 축을 중앙으로 유동시킨 다음에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유틸리티 패널에서 보면 리셋 엑스폰이 있습니다. 리셋 엑스폰을 해주고 에디텍을 풀리 혹시 모르니까 점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웰드를 한번 해줍니다. 그럼 깨끗하게 됐겠죠. 이제 터브 스무스를 한번 하면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육각이 보이게 됩니다. 삼각면을 가운데끼리 연결하면 육각이 생기는데 이걸 얻으려고 한 겁니다. 에디텍을 풀리 점을 선택할 건데 이 육각의 가운데에 있는 점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점 그리고 이 주변에 붙어있는 게 여섯 개의 엣지가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위에 셀렉션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넘버릭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개보다 큰 거를 선택해주면 여섯 개의 엣지가 붙어있는 점들이 다 선택됩니다. 선택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육각이 아닌 것들이죠. 그건 따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엣지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다섯 개 있는 것들은 선택이 안 됐죠. 여기 네 개 있는 것도 선택이 안 됐죠. 일단 루프를 합니다. 루프를 한 다음에 보면 그래도 선택이 안 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잘 선택이 됐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합니다. 선택된 엣지들 삼각면에 해당하는 엣지들이죠. 모두 리무브가 되면 오각면과 육각면만 남게 돼요. 간혹 이상한 면도 남게 되지만 여기도 있네요. 엣지 이것도 컨트롤 리무브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 뭐 이런 것도 이상하죠. 이런 것도 리무브 해줍니다. 이상한 부분은 몇 개 없으니까 잘 체크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각면이 깨끗하게 잘 나눠졌기 때문에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합니다. 그럼 이게 다 열려 있겠죠. 이제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폴리곤에서 모든 폴리곤을 선택하면 모든 폴리곤이 이렇게 선택되는데 지금은 깨끗한 육각면이 아니잖아요. 얘들을 가능하면 원형으로 만들 건데 원형으로 꼭 안 만들어도 약간 휘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면 지금 상태에서 인셋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평면도 아니고 하니까 평면도 만들면서 약간 더 원형처럼 만들기 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피드 툴 이 툴에 보면 지오메트리 패스트헤치 루프 레귤라이저라는 명령이 있어요. 얘를 실행하게 되면 가능하면 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선택된 폴리곤들마다 앞에서 스플릿을 했었죠. 시간이 좀 걸리게 지금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씩 떨어지고 각각의 면들은 다 평면이 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인셋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은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 붙어있는 상태의 육각이 만들어진 거죠. 터보 스무스를 하게 되면 원형으로 만들어집니다. F3번 키 눌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완전히 붙이고 싶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좀 고려해서 에디탭을 폴리에서 폴리곤을 좀 더 키운 다음에 인셋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더 분할을 해주면 더 깨끗한 원이 됩니다. 두께가 필요하다면 이걸 한 번만 분할하고 쉘 명령을 준 다음에 안쪽으로 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두께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푸쉬를 한번 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키우면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줍니다. 그리고 스무신 그룹을 체크해주면 모서리가 딱 살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조형물의 외부 형태에 붙어있는 원형 그런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더 좋은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질문하셨던 원형이 붙어있는 외부 형태의 모델링에 접근해 봤습니다.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좋은 방법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세요.